구글 여름 전에 추미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림픽과 여름 휴가 등에 연관돼서 광고 등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을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올림픽 물론 좀 연애 있겠지만 휴가 시즌이라고 해서 딱히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이사님. 그렇죠? 지금 그렇게 주식을 타임 잡으시면 안 되는데. 구글 정도 시가총의 큰 회사가 저런 걸로 EPS의 키스가 좀 날까요? 광고도. 광고? 광고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광고 많이 할 거라는 건가요?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것보다 현재 구글도 약간 소강 상태잖아요. 그런데 차트 보시면 180 돌파 전에 힘 모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180 돌파하기 전 힘 모으는 느낌이고 계속적으로 1등은 못해도 그래도 쫓아가곤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또 발표가 나오면 또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차트는. 좋아요. 힘을 약간 모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렇죠. 최근 몇 달 동안 그냥 옆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든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모멘텀이 없죠. 실제는. 보통 뭐 새로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딱 저렇게 해놓고 세팅 끝나고 네. 뭐 하나 이제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하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뭘 슬쩍 하나 흘리는 거. 그런 모멘텀이라도 이제 뉴스 이벤트라도 뭔가 나오면 움직이겠죠. 그런데 힘을 에너지 축적을 하는 기간이 아직까지는 뭐 바로 올라가기엔 기간이 너무 좀 짧긴 하거든요.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옆으로 쉬었죠. 네. 한 달 쉬었죠. 한 달 쉬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뭐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에요. 안 빠지고 옆으로 붙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좀 더 보시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멘트가 하나 나오겠죠. 뭐 난리겠죠. 또.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올리프트 같은 그런 것 갖고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예전에 그 사드 구입할 때 미국 현지에 있는 막 그 뭐죠? 한국 현지에 있는 방송점 막 움직였는데 미국은 사드 로켓마트는 거의 주가 안 움직였거든요. 그때 아마 그때 5종과 주고 샀을 거예요. 사드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웬만하면 그런 거 별로 그냥 조금 움직여도 그냥 별로 주가가 아니라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인공지능 관련한 멘트가 나오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공지능 싸움이니까요.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그리고 추메하고 싶으면 지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메가 질문이니까. 추메는 지금도 좋아 보여요. 지금 뭐 주가 먼저 있으니까요. 이때 사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나오니까 어제 팔란티어 급등 사유 어제 급등이 됐던데 이사님 참? 팔란티어? 아르보스 캐피탈인가 거기서 28달러 낸 거 그거 그거가 있고 최근 최근에 보면은 앞서 말했던 그 사용 사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거 AI 도입이 잘 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받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최근 앞서 이야기했던 그냥 LLN만 안 된다. 우리 거 온톨로루지 들어가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이렇게 전파력? 뭐 이렇게 아 쟤가 있어야 뭔가 정향 뭔가 결과값이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이런 게 좀 시장이 먹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어제 또 덴 아이브스가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부분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얘가 좀 밸류가 비싸죠. 음 그렇죠. 63대 누가 이제 농담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올해의 목표가는 팔란티어 스토어가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면 스토어.팔란티어.닷컴 가시면 모자를 3개 팝니다. 모자를 3개 팝니다. 이걸 주문했는데 배송비만 25달러 하여튼 35달러 모자를 했는데 올해 목표가 35달러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자가 35이면 좀 비싸긴 한데 아 비싸죠. 비싸죠. 아 그렇군요. 예전에 그 테슬라 일러머스카 뭐 향수 팔았던 거 기억나네. 예전에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마 모자부터 해서 이제 뭐 티셔츠 이런 거 팔지 않을까요? 그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테슬람처럼 무슨 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팔란티어 어제는 좀 빨랑 뛰었네요. 굉장히 뭔가 좀 뭐가 급등하기 직전에 제가 보기엔 못쓰 같아요. 물론 급등이 아니지만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주주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똥문이지만 그런 느낌이 또 왔고요. 지난번 징크래머는 이제 그때 한번 디스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기업인지 모르겠다. 본인은 정부하고 연관이 돼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얘기했는데 뭐 이제 S&P500에 당당히 들을만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코비드 19 이후에 보복 해외여행 수가 어느 나라나 폭발 중인데 보잉 등 항공지 어떠한가요? 라는 말씀 좋죠. 좋은데 보잉이 그 관점이 아니고 보잉은 지금 인도가 안되잖아요. 딜리버리가 멈췄죠. 지금 워낙 사고 많아서 멈춘 거예요. 멈춰있고 위원님은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이거의 포인트를 배당을 제기하면 하자는 건데 배당을 제기하니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현재 지금 현금이 거의 없어요. 보잉도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사고가 좀 멈춰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데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을 또 인수한다니까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면 보잉이 약간의 뭐 경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뭐 기업을 또 인수한다는 게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것도 인수한다고 네. 이거는 지휘를 봐서 원래 그 민간 항공 부분하고 우주하고 국방 부분하고 다 세계를 찢어 빨겨서 문사시켜야 되는 생각 아 지휘 발견서?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있으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안되는 것 같아요. 우주 사업은 그 같이 하고 있는데 벌써 뭐 스페이스X랑 블루오르진이랑 거기에 다 밀려갖고 돈도 제대로 국가에서 배정 못 받더만요. 그렇죠. 그런 상태지. 민간 항공기 맨날 떨어지거나 뭐 고장나지. 네. 그렇죠. 소왕은 또 로키드 마틴하고 고스르 그루마나 뭐 이런 데부터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있으면 뭔가 시너지가 나야 안 나니까 세계를 다 제 생각에는 찢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맨날 불러다니고 막 그래요. 보잉은 어렵고 그다음에 또 기업 문화도 뭐 들어온 바에 의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워낙 중문이기 때문에 이제 보잉은 좀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드리고 지금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여행 수요가 네. 여기서 나오는 여행 수요주는 뭐가 있을까요? 보잉은 뭐 여행 수요주는 아니고 아니고요. 아니죠. 항공주는 여행 수요주가 지금 되나 싶은데 항공주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항공 요금이 많이 내려오고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덕을 못 보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행 관련주는 저는 에어비앤바밖에 없다고 봐요. 에어비앤비 여행이 때 수요 왜냐하면 뭘 보든 간에 대부분 다 에어비앤비를 끊어서 이용하니까 근데 한국도 불법이 많은데 뭐 여행 가면 다 에어비앤비 끊어서 보는 거 웃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호텔도 있으니까 지금 호텔도 있지만 호텔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게 에어비앤비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호텔보다는 약간의 여러 가지 경험하시려고 이용하는 분이 많더만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에어비앤비밖에 없는데 에어비앤비 말고는 딱히 글쎄 뭐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관련 ETF가 있죠? 어웨이라고 하는 오랜만에 폭탄 어웨 근데 최근 흐름은 북킹닷컴은 괜찮은데 아 북킹이 좋죠 북킹홀리스 이것도 괜찮네요 일단 어웨 ETF도 약간 상승하고 멈춘 상태인데 가장 좋은 건 BK 북킹홀리스가 좋아 보이죠? 여기가 에어비앤비 것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주도 아닙니다 비행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요주가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